네 안녕하십니까 나눔경영컨설팅 김종혁 강사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띵킹 저는 디자인 띵킹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되던 부분들이 바로 일본의 전자제품입니다. 일본하면 최첨단 제품들이 많이 떠오르곤 했었는데 최근엔 전혀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접했던 수많은 전자제품들 소니 아이와 같은 전자제품들 뿐만 아니고 게임에서도 제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부터 세가 세턴부터 닌텐도까지 다 좋아하는데 전혀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팔리던 제품만 계속 만드는 것 같고 조작성이라던가 예술성이라던가 전혀 발전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 전자제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소니 워크맨 그리고 아이와 이런 제품들 보면 정말 그 시대의 기술의 정수를 보는 듯한 그런 어마어마한 느낌 너무너무 부러웠던 친구들 가지고 다니면 자 그런데 이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삼성과 LG가 LCD 제품을 만들 때도 소니는 브라운관에 집착을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내추럴 블랙 칼라로 집착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뻘짓이라고 보는 건 이런 브라운관 TV가 무려 한 800만원 정도 했었고 300만 화소의 카메라가 370만원 했었고 제가 최근에 갤럭시 20 울트라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올 건데 갤럭시 S20이 한 150만원 정도인데 1억 5천만 화소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일본의 대표적인 카메라 회사 니콘, 캐논 등등의 회사들이 타격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소니에서 만든 프로젝터 무려 2300만원짜리 카메라 550만원짜리 CD 플레이어 1500만원짜리 다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고객 중심이 아니라 회사가 엔지니어들이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비싸게 파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이런 제품들이 다 필요할까요? 전 전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새로 나온 갤럭시가 이런 제품들을 다 커버를 하겠죠. 그리고 제가 떠오르는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 제가 고레드 NBA에 다니고 있을 때 제 같은 동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명 디스플레이가 개발이 되었다. 그 당시 2012년도에 한 8년 전에 그런데 그 친구의 어플리케이션은 바로 냉장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명 디스플레이를 냉장고에 적용한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문이 투명한데 투명 디스플레이의 모니터같이 화면이 나온다.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내실까요? 그때 우리 같이 있던 남자 동기들이 이야기를 했던 게 안에 있는 제품의 신선도를 측정을 해서 색깔을 바꿔준다부터 내용물의 개수가 모자라면 자동으로 이마트에 주문해준다. 스마트폰과 자동으로 연결하게 해서 동영상이나 영화를 볼 수 있게 한다. 게임을 보게 한다. 사진을 넣을 수 있다. 여러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그때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게 가정 주부였던 동기가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성분이 냉장고 문이 투명해? 미쳤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뇌가 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냉장고를 주로 쓰시는 분들은 가정 주부고 3, 40대, 50대 주부들인데 그분들은 냉장고 문이 투명한 걸 좋아할까? 절대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같은 팀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어떻게 디자인 팩이 나온다. 디자인 팩은 앱스토어에서 한 천원쯤 주고 살 수 있다. 클림트 팩도 있고 피카소 팩도 있고 시즌이 지남에 따라서 봄 벚꽃 팩도 있고 여름 팩도 있고 이렇게 디자인이 계속 바뀌어 나가고 그리고 또 센서가 있어가지고 주변 환경을 체크해서 거기에 맞는 색깔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꼈던 부분들이 진정으로 사용자에게 엠퍼시, 공감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그런 공감이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회사 중심 엔지니어 중심으로 만들어내느냐 굉장히 큰 차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B2B로 이런 냉장고들이 코스트코어에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들이 나와야 될까? 투명 디스플레이라면 그들에게 또 공감을 해야 되겠죠. 사용자, B2B 사용자 B2B에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Buying Decider, 구매 결정권자 구매자와 결정권자가 있을 것이고 사용자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의성을 줘야 되겠죠. 물건들을 잘 더 정리하고 관리하고 하는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매자나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광고가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07년 무렵 대만과 중국에 있을 때 그 당시 금융위기가 왔었고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서부농부들에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서 냉장고와 세탁기, TV를 사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녀와 LG가 굉장히 많은 세탁기를 팔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고구마와 감자를 돌려서 그 껍질과 뿌리가 떨어져 세탁기가 다 고장이 났습니다. 필터와 모터가 다 고장이 났었는데 그때 LG와 사녀는 이 사용자를 교육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세탁기는 옷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이때 하이어는 무엇? 능시 따디고 고구마를 돌릴 수 있는 세탁기를 만들어버렸던 거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문신을 많이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문신이 뭘까요? 정답은 바로 마음입니다. 엄마입니다. 좀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2위는 뭘까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문신 2위 2위는 바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어떤 브랜드일까요? 애플일까요? 아니면 삼성일까요? 아니면 나이키일까요? 자 이 브랜드는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아시죠? 할리 데이비슨 잠깐 소리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소리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1980년대에 이 할리 데이비슨의 점유율은 70%에서 2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스즈키나 야마하나 혼다같은 이쁘고 팬시하고 고장나지 않는 빠른 오토바이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때 할리 데이비슨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패스트 팔로우를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의 밸류를 다시 찾아봐야 되느냐 할리 데이비슨은 이 가치에 대해서 다시 주목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왜 찾을까? 우리의 가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 할리 데이비슨의 가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뽀대겠죠. 뽀대. 뽀대 간지. 멋, 마초, 남자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은 이 가치를 더 극대화시켰습니다. 안장은 더 낮게 엔진 소리는 더 크게 엔진은 V자 엔진으로 핸들은 더 높게 세컨밴드들이 튜닝하기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핵심 가치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의 사용자 고객들에게 엠퍼시를 해서 공감해서 찾아낸 겁니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세상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과 로봇 기반의 만물 초지능 혁명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더 적응을 잘 하려면 고객들에게 더 큰 엠퍼시 이모션 감정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디자인 티킹은 첫 번째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고 타당성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바람직하다는 뜻은 바로 인간적인 부분들입니다. 저는 솔직히 어떤 쪽에 있었냐면 비즈니스 쪽에 있었어요. 실현 가능성 코스트를 절감을 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비즈니스 주제원으로 있으면서 고객들에게 접근해서 최고의 최대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고 타당성 부분에 보시면 제가 이번주에 진행했던 USD의 박사님들 교수님들 공대생들 보시면 기술입니다. 타당성 특징이 재미있는게 그분들은 돈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최고의 기술을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실현해내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 사업과 기술의 교차점을 보시면 여기서 공정혁신이 일어나는 것이고 기술과 인간이 만나게 되면 기능적인 혁신 그리고 인간과 사업이 만나면 정서적인 혁신 브랜드 마케팅 일어난다고 봅니다. 디자인 띵킹의 역할은 이 세 인간 비즈니스 기술 테크놀로지 의 교차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노베이션 스위트 스팟 을 찾아내는 게 바로 디자인 띵킹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띵킹의 의미는 아이디어에 CEO 팀 브라운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디어에 서티피케이션 라이선스를 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씩 두 개씩 따고 있는 중인데 디자인 띵킹은 사람의 요구 기술의 가능성 및 비즈니스 성공에 대한 요구사항을 통합하기 위해 디자이너의 방법론에서 가져온 인간 중심의 접근 방식이다. 저는 최근에 본 TV 프로 중에 디자인 띵킹과 가장 가까운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는 TV 프로그램 을 찾았습니다. 제가 자주 보고 있는 프로그램 이고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TV 프로 일까요? 저는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원 씨는 우선 엠퍼시를 합니다. 엠퍼시 공감을 합니다. 그 상대를 공감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찾아 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그 뒤에는 빠르게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걸 직접 자기가 실현해보고 그리고 고객들을 불러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 엠퍼시 과정 공감 과정에서는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체험하고 같이 들어가보고 체크해보고 다음은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해보고 직접 아이디어를 도출해냅니다. 여러가지 메뉴에 대해서 도출해내고 프로토타입을 직접 만들어봅니다. 시제품을 만들어서 제작해보고 이제 맛보고 평가하고 시식당 평가하고 고객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는 백종원 씨의 디자인 띵킹 골목 식당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럼 금방 와닿으니까 디자인 띵킹 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사람의 요구 기술의 가능성 비즈니스 성공에 대한 요구 사항을 통합시키기 위한 디자이너의 방법론 일하는 방식에서 가져온 인간 중심의 접근 방식 입니다. 아이디어의 CEO 데이빗 켈리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Fail Faster 빨리 실패해라 정말 동의합니다. 실패하려면 빨리 실패해라 회사에서 나오려면 빨리 나와라 사업을 하려면 빨리 해라 그랬을 때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 시작은 12년 전 2008년도 입니다. 아이디어의 팀 브라운이 경영학도 라면 자주 보는 잡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기고를 했습니다. 디자인 띵킹 에 대해서 그걸 본 SAP의 CEO 핫소 플래트너 저도 SAP의 ERP를 써봤습니다. 플래트너가 후원을 했습니다. 어디에? 스탠포드 대학교에 그래서 디스쿨이 만들어져서 거기서부터 디자인 띵킹 이 체계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아이디오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오리지널 오리지널 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류라고 이 디자인 띵킹 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기업에게 디자인은 더 이상 아름다움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기들만 봤을 때 아름다우면 별 필요가 없겠죠. 이것은 경험이다. UX User Experience 경험에 대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비즈니스에서 디자인이 갖는 가치이다.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는 첫 번째 Empathy 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Empathy Define Ideation Prototype Test 로 들어가고 이 Amphasize 와 Define 과정은 바로 Inspiration 영감을 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 Ideation 프로토타입 까지가 상상의 영역입니다. Ideation 그리고 마지막 실행 부분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Persona에게 테스트를 하는 Implementation 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구마구 풀어내는 겁니다. Divergent Thinking 확산 과정입니다. 확산 과정 그래서 교육을 할 때도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약을 풀고 마음껏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제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강의를 해보면 이분들이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해도 대여라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그때마다 전혀 거리낌 없이 마구마구 확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꼭 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 Conversion Thinking 모아서 선택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걸 제가 POS 프로세스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roblem에서 시작을 해서 Opportunity 기회를 찾고 거기서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Problem에서 Discover 찾고 Define Opportunity를 Define 만들어내고 다시 Develop 해서 Deliver 솔루션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Discover Problem에서 Discover Choice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Make Choice 하고 또 Create Choice 하고 또 Make Choice 하는데 이 과정이 바로 Divergent 확산시키고 수렴하고 확산시키고 수렴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뇌를 생각해보면 좌뇌는 보통 비즈니스 뇌킹이라고 볼 수 있죠. 이성적으로 Rational 하고 Structured 구조가 짜여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좌뇌의 영역이고 Creative 창의적인 뇌킹을 하는 쪽이 운해죠. 감정적이고 그리고 미술을 하고 음악을 하고 저같은 경우에는 두개의 뇌를 계속 개발해내기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밴드도 하고 음악도 하고 맞춰보고 그랬을 때 다른 뇌가 움직이는 같은 느낌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카툰 그리고 제가 강의하거나 비즈니스 쪽으로 가서 B2B 마케팅 쪽을 강의를 하거나 직접 비즈니스 뛰어들면 이건 완전 이성적이고 꽉 짜여진 구조 안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디자인 딘켄이 중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스위칭 멀티 멀티 펑션을 가진 좌뇌와 우뇌를 쓸 수 있는 부분들 그게 바로 디자인 딘킹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를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단계로 여기 그림은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1단계로 공감하기입니다. 확산 과정 그리고 그 확산에서 공감해서 퍼스널 찾아내고 퍼스널 입장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수렴을 한 다음 아이디에이션 아이디어를 여러가지 풀어내고 거기서 한가지를 선택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냅니다. 그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퍼스널 에게 시험을 해보겠죠. 그 방법은 공감하기에서는 관찰하기 인터뷰하기 체험하기 문제의 정의는 참 문제 찾기 가치 있는 문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디에이션 에서는 판단 금지하고 최대한 많이 빼내는 부분들 자유롭게 구현하기 에서 싸고 빠르게 시각화 하고 시험 하기에는 진짜 피드백 퍼스널 제대로 받아내는 부분들 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학습지를 한다면 그 학습지를 사용하는 학생이 7살이라면 7살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노인분들이 쓰는 제품이 있다면 노인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재미있는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포인트 오브 뷰 P-O-V 는 제가 동영상 장애할 때 보여드리는 기법 중의 하나입니다. 포인트 오브 뷰 저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마에 액션캠을 단다든지 가슴에 단다든지 아니면 제 아기 머리에 단다든지 해서 그것만의 입장을 주체 객체 입장에서 볼 수 있게 시야를 제공해 주는 건데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는 사람도 위에서 찍으면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지만 이 사람 머리에 액션캠을 달면 그게 바로 P-O-V 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런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포인트 오브 뷰 P-O-V 그리고 제가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제품이 있다면 꼭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잉 디사이더 구매 결정권자가 있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감하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언제 발명이 됐는지 아십니까? 엘리베이터는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오티스에서 발명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다고 사람들이 계속 불만을 제기했었고 이때 그 엔지니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속도를 올리자. 속도를 올려도 계속 똑같은 컴플레인이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컴플레인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던 그들은 가장 싸고 심플한 방법으로 컴플레인을 해결합니다. 뭘까요? 우리도 지금 엘리베이터 타서 보면 사방에 다 붙어있죠. 어떤 게? 바로 거울을 단 겁니다. 느린 속도는 컴플레인의 근본 원인이 아니고 진짜 원인은 바로 지루함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루하고 그 지루한 게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컴플레인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올리는 것보다 거울을 달았을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가장 간단하고 심플한 방식이었죠. 진짜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공포와 지루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1996년 콘 모노 스페이스라는 제품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경쟁사의 엘리베이터 제품은 머신룸이라는 게 확실히 있었어야 됩니다. 머신룸이 있어야 되는데 콘 모노 스페이스가 발명한 제품은 모터가 굉장히 얇았습니다. 모터가 이렇게 얇았습니다. 자 이런 제품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려면 건물주가 있고 구매자겠죠. 건물주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설치하는 건설업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건물주 입장이라면 머신룸이 없으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당연히 좋겠죠. 임대를 다 할 수도 있고 스페이스도 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건축업자 입장에서 봤을 땐 좋을까요? 싫을까요? 당연히 좋겠죠. 빨리 설치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콘 모노 스페이스는 이렇게 밸류 프로포지션을 하죠. 속도는 똑같다. 수송량도 똑같고 모터 크기는 작다. 에너지 소비량은 훨씬 적고 열 손실 정말 적다. 윤활이 없어도 됩니다. 무게는 훨씬 가볍고요. 머신룸은 없어도 됩니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건 시작만 해봤는데요. 디자인 띵킹은 제가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B2C에서는 사용자와 구매 결정권자에게 더 엠퍼시 공감을 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품을 줘야 된다. 예전에 일본 TV 사면 리모컨을 열었을 때 버튼 30개 달려있고 조그셔틀 돌려야 되고 그런 엔지니어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에서 생각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줘야 된다는 거고 B2B로 들어가 보면 그 제품 B2B 케미컬, 부품, 기계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사용자 프로덕션 라인의 사용자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한 솔루션 구매자들이 느끼는 페인에 대한 고통에 대한 솔루션 품질이 느끼는 페인에 대한 고통에 대한 솔루션 CEO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 프로핏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 띵킹을 더 풀어보고 싶은 게 마케팅, 특히 그 마케팅 중에서도 비즈니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비투비 마케팅에서 더 엠퍼시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였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사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 강의를 직접 들어보시면 이보다 더 풍부한 사례와 실습으로 새로운 경험을 들여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USD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 학생들은 정말 Dream Comes True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 굉장히 보람찾고요. 디자인 띵킹의 이 재미있는 토픽은 마케팅에 접목시켜서 계속 시리즈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나눔경영 컨설팅의 김종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